이제 제가 기준님이라고 부를게 우리 기준님은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본인이 평범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는 않고 우여곡절이 너무 많았다 그리고 꼭 뭐가 풀리시기가 됐는데 될 것 같은데 바로 코앞인데 바뀌거나 갑자기 안 되거나 누군가 나타나서 방해를 하거나 자 들어보세요 이게 지금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우리의 잘못도 있어요 우리 만신의 잘못도 있어 왜냐하면 운명이라고 하잖아 우리가 우리가 생로병사를 얘기를 할 때 운명을 얘기를 하잖아 그리고 또한 희노애라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우리 지금 기준님은 내가 살면서 정말 노력을 정말 많이 하신 분이거든 악다구니라고 그러잖아 악에 받쳐서 산 적이 너무 많아 왜 내 부모의 신에서 받쳐준다고 한듯 그만큼 받쳐주지도 못하셨고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내가 철이 조금 일찍 못 들었다고 그러니까 항상 어린아이처럼 내가 행동했던 부분도 있으셔 성인이 돼서도 그리고 또한이도 좀 가벼웠다 그전에 내가 철이 좀 늦게 들어놓고 이제 와서 나이가 먹으니 마흔이 꺾어지면서 내가 삶을 후회를 조금 많이 했어 왜? 젊은 날에는 내가 무언가를 해도 다시 또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그냥 그렇게 살아도 이해하셨어? 근데 지금 결혼도 못하셨잖아 근데 남자를 안 만났다고 하지는 않으세요 왜? 이 말은 뭔 말이냐 젊은 돈도 나를 찾고 그 옛날에는 늙은 놈도 나를 찾았어 내가 인기가 있었다는 얘기야 꽃이었다는 얘기야 근데 어느 정도 내가 아픈 사랑도 많이 해봤다 절절한 사랑도 해봤다 이해하셨어? 뜨거운 사랑도 해봤다 근데 정작 내 것은 없더라 남들처럼 차라리 결혼이라도 한번 하고 아기라도 나고 이혼이라도 결혼까지 꼬리 나고 이혼이라도 해봤으면 나는 그게 너무 부러운 거야 어떻게 보면 그 평범한 여자의 삶이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치? 근데 나한테는 그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어 항상 나는 아픔을 맛봐야 됐고 놓아야 됐고 나도 포기도 했고 젊은 날에는 성질머리가 개지랄이었어 근데 내가 꺾어진 건 40대야 근데 40대에 40세, 44, 45세 발버둥을 쳤거든 어디에 사방에 갇혀있는 것처럼 직장에 너무 힘들었어 왜? 너는 있잖아 이 신의 기운이 너무 많아 이해하셨어? 무당의 사주? 좋아 근데 있잖아 무당을 하면 뭐 할 거야? 지키지를 못할 건데 끈기가 없는데 회사 안에서도 나의 잘못도 있었다 뒤돌아보면 내가 사람을 너무 믿어 그리고 너는 무엇이든지 다 열심히 해 최선을 다해 근데 사람들이 나한테 여자들의 질투가 들어오고 아니야? 모함 아닌 모함을 너무 많이 받아 그런 것도 없잖아 오해를 많이 한다 네 말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디 산에 가서 악이라도 지르고 싶거든 그런데 지금 그러지를 못해 근데다가 지금 4년 4년 3년 전부터 내가 재수가 진짜 없었다 내 몸도 아파야 되고 돈 벌어놨던 것도 깨먹었어야 돼 그때 그때 당시 사고가 난 거라 그때부터 계속 합의금도 받았지만 어쨌든 일을 못하니까 그걸로 계속 다 쓰고 까먹고 그래서 재작년에 1년 정도 넘게 일을 또 했어요 근데 한 번 일을 하면 거기 올인하는 터라 제 몸이 뭔가 최선을 다할 거라고 망가진지도 몰랐는데 무슨 일 하셨어? 그때는 이제 그전에는 사무직만 하다가 그게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들어가기 너무 힘드니까 이제 누가 백화점 매니저를 소개를 시켜줘서 매니저가 됐었어요 근데 그 대표가 굉장히 저를 신임하면서 그건 그냥 말이죠 그렇진 않죠 되게 얄미운 분인데 저한테 도움을 준다 하고 이것저것 막 시켰는데 저는 그걸 모르고 열심히 막 했어요 1년 넘게 하는데 제 몸이 망가졌는데 그래서 다리가 너무 아파서 이제 병원을 6개월 정도 치료를 받으라고 병원에서 안 그러고 계속하면 더 나빠지고 쓰지도 못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거기에 못하겠습니다 하고 나왔는데 나와서 치료받으면서 실업급여증을 좀 타려고 했었는데 그것조차도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구글절절한 거는 내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서 내가 억울하다 이거야 너무 억울해 근데 본인은 47부터 적어도 47 아니면 본인이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한 게 42,3부터 지금 브레이크 44부터 해서 내리막기를 계속 탔단 말이야 직장도 안 편해 인간관계도 안 편해 남녀관계도 편하게 이끌어갈 수가 없어 이해하셨지 근데다가 본인 집에 그때 시작부터 해가지고 상문이 조금 돌았단 말이야 사람이 죽어나갔다는 얘기야 아니에요? 아유 몇 년 전에 상문님 돌아가서 그래서 상문이 돌았기 때문에 본인이 몸으로 치워라 뭘 치워라 치워라고 했어 근데다가 또 사암제였단 말이야 그러니 네가 살아있는 게 다행이지 그치? 근데 남편이라도 있고 그랬으면 남편하고도 갈라섰어야 돼 룬이야 그러니까 애인이 있어서도 갈라섰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아? 안 헤어졌어요? 헤어졌을 건데? 헤어진 것도 아니고 안 헤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대면 대면 그래서 본인이 그때는 만신집을 찾아서 구준 거를 정리를 했었어야 돼 시루는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이 구타라고 하거나 뭐를 하라고 하면 기겁을 하잖아 근데 착각하지마 만신들이 유튜브에서 하는 그런 비방법이나 이런 거에 혹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막 뭐가 되는 것처럼 하는데 정말 만신들은 진짜 만신들은 비방법 안 내놓습니다 라이센스가 없고 신의 그 영역에 범주할 수 없는 그 영역을 만신들이 내놓는 게 잘못이야 이해하셨어? 일반인이 부족 쓰면 그거 신발에 있겠나 그럼 만신들이 왜 산에 매일 가는데 맨날 왜 쪼그러서 신당에 산에 추운데 앉아서 더운데 앉아서 목이 뜯기면서 앉아 있겠냐고 그치 이거는 언니 니 삶을 다시 조금 리모델링하라는 얘기야 세상 탓 사주팔자 탓 내가 아파서 뭐 해서 다른 사람 탓을 할 게 아니고 너가 성인이야 이해하셨지 이제는 내가 총대를 매고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백세 시대에 벌써 반이 좀 지났다고 이해했어? 언제까지 애기 노릇을 하고 애기 같은 생각에 머물러서 억울함만 얘기를 할 거냐고 이제는 나도 어른이야 야 52살이 애기냐? 아직도 애기 같은 감성을 가지고 있고 애기 같은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내 삶도 그대로 간다 이제는 조금 진중하게 갈 필요가 있으시다 그래야지 우리가 니가 그거는 운명이었어 그건 어쩔 수 없었어 이런 핑계를 안 대지 왜 다른 길도 있었잖아 우리가 점을 보는 거는 뭐야 어? 너 숟가락 젓가락 맞히는 거 산탈 묘탈 나는 거 그거는 무당에 당연히 맞혀야 되는 거야 뭐 때문에 그래? 내 인생을 잘 살아보려고 오는 거야 맞습니다 그치? 오늘 혼나려고 온 것도 아니야 내 운이 어떻게 되느냐가 궁금해서 그래 너무 답답해 어 그치 지금 니 인생이 왜 계속 내리막기려는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어른스럽지 못했고 세상 탓을 너무 많이 했고 사람 탓을 너무 많이 했고 내 억울함만 너무 생각했다 나는 무엇을 했느냐 너가 발전을 하려고 무엇을 했느냐 결혼을 하고 싶었어 야 사주 팔자에 내가 머리 깎고 산으로 들어가는 사주고 내가 역맛살이 있어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사주고 사람한테도 금방금방 질리는 사주야 이게 아니에요 근데다가 내가 고집은 엄청나게 세 어? 네 어? 성격? 지금 내 앞에서 웃고 있다가 울다가 이러지 성격 많이 고쳤다 어 뭔 얘기인 줄 알아? 그랬었단 말이야 지금 니가 운이 안 좋아서 팍 때려 맞으니까 몇 년 동안 5, 6년 동안 계속 때려 맞았거든 한 7, 8년 그러니까 내 귀가 꺾인 거야 어? 내가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된 거지 그럴 때는 뭐냐 납작 엎드려 어디에? 하늘에 어? 내 조상임자네 납작 엎드려 기고만장할 게 아니야 어? 내 운명을 바꾸는 건 물론 나야 어? 그렇지만 거기에 조상 배제할 수 없어요 하늘에 옹기 산에 옹기 예? 본양에서 오는 옹기 용신에서 오는 옹기 선앙문이 막혀 있으면 본인은 뭐를 해도 안 돼 인재는 노후 준비해야 되잖아 그치? 남편이 있어 새끼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치? 너를 기운을 꺾고 너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 길을 찾아주는 거라 이게 뭐냐 어? 본인은 응? 지금 당장 답답한 거 이거 코만 풀린다 그래서 직장만 들어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이 얘기는 그래 들어가면 또 1년 일 하겠지 또 이따 나오겠지 예? 어? 또 안간힘을 해서 또 6개월 늦겠지 또 나오겠지 또 2년 있다가 또 나오겠지 왜? 이제는 나이가 있기 때문에 예? 그치? 내 길을 제대로 들어서야지 예? 된다는 얘기야 어? 그러면 본인은 빌고 살아야 돼? 안 빌고 살아야 돼? 저 하늘에 빌고 살아야 돼 예? 예? 빌고 살아야 돼 예? 그거를 진작 본인이 내가 내 총대에 삶의 총대를 메고 운전자 역할을 하고 살았으면 모르는데 본인은 그거를 깨달지 못했어 너무 늦게 깨달은 거야 내 나이 예? 시훈이 넘어서 그런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얘기야 해보자는 얘기야 어? 이제는 1년 일하고 억울하다 2년 일하고 억울하다 3, 4년 일하고 억울하다 예? 물론 그들이 본인한테 잘못한 것도 분명히 있겠지요 어? 그치만 거기에 내가 곳곳에서 잘못하고 똑똑하지 못해서 일어난 사건들이다 그러니까 지난 것은 버려라 과감하게 뭐만 남겨도 반성 깨달아 어? 그 다음 뭐만 화이팅 응? 이해했지? 네 자 올해에요 본인 나쁘지 않아요 옹기 예? 네 그런데 단 하나 지금 본인한테 구준 게 너무 많이 쌓였어 산에 산탈도 났고요 예? 이해하셨어요? 산을 한번 깠다는 얘기야 손댔다는 얘기야 예?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어? 산도 한번 건드렸고 이 집안에 그 다음에 본인이 변동 이동을 하면서 집을 한번 옮기면서 지금 이 집을 살고 있는데 언제 이사 오셨어? 제가 원래 인천이 연고지가 아니라 직장을 이직하면서 옮기는데 지금 계속 사는데 한 10년? 응 여기에 오면서 어? 이 집터에 오면서 본인이 되는 일이 한나도 없어 생각해 보세요 어? 처음에 1, 2년 2, 3년은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예? 나머지부터는 갭도 못 쳤어요 이 집에서 어? 이 집터를 떠야 되는데 지금 사셨어요? 아니요 아니잖아 이사 갈 수 있으시잖아 터를 한번 기운을 바꾸셨어야 되는데 터에서 오는 그 기운 응? 그게 맞지가 않아요 본인한테 집을 한번 바꿔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도상의 정리 그 다음에 인대까지 쌓여 있었던 구중거를 한번 정리를 깨끗이 하고요 하늘 뚜껑을 따세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야지만 본인이 굴복을 하는 거예요 신 앞에 내 운 좀 바꿔주세요 제가 그동안 깨달치를 못했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야지 올해는요 나쁘지 않아 내년 나쁘지 않아요 이해하셨지? 근데 본인이 지금 몸이 많이 안 좋단 말이야 체력이 여성 호르몬도 있지만 호르몬의 연양도 있지만 그거 말고도 내가 갑상선이야 유방이야 자궁에 문제가 생기고 이 고관절 쪽 있죠? 허리 부분 여기가 엄청 안 좋아서 다리가 절절절절 할 때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듯하게 눕지 못하고 옆으로 누워 잔다 그러거든 베개 하나 사이에 끼워두고 이불을 막 돌돌 말아갖고 여기다 껴안고 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내 몸도 많이 변해버렸어 기운이 이거는 운동을 빡세게 해도 안 돼 굳은 게 우리가 기운이라 그러잖아 몸 기운이 굳은 게 너무 많이 쌓여 있어 그 다음 남자친구 있으시죠? 지금 없어요? 그냥 친구처럼 친구처럼 몇 년 됐어요? 한 5년? 5년 자 그냥 나 솔직하게 얘기를 할게 그 남자친구 지금 총각이에요? 네 근데 그 남자친구랑 사귀면서요 솔직히 본인 몸 너무 안 좋아요 운이 꽝꽝 막혀버렸어 어떤 얘기인지 알지? 그래서 헤어지라 말아 나는 못해 하지만 기운 정리는 본인이 하셔야 돼 그래서 애가 서로 금전적인 것 좀 줄이자고 한 것도 있어서 한 몇 년 같이 있었다가 작년에 나갔어요 떨어져야겠다 그래서 이사를 나갔어요 그 다음부터는 대면 대면 거의 볼 일이 없으니까 가끔 연락이나 하는 정말 친구 어 근데 그 남자친구 집에 오고 나서 볼 좋은 일 없었지? 있을 수가 없었어요 어 그 남자친구 몇 살이야? 76년생 근데 본인은 그 남자친구랑 헤어지셔야 돼? 네 헤어지고 안 헤어지고는 어쨌든 상관없어 그렇지만 본인은 기운 정리 좀 하셔라 이해하셨지? 그래야지만 본인이 내 몸이 조금 덥고 직장도 방향이 틀어서 다른 쪽으로 좀 가실 수 있다 본인이 되게 일할 때는 되게 차분하단 말이야 꼼꼼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까운 아이야 나랏밥을 먹어야 되거나 공무원이나 선생님이나 좀 이런 깐깐한 직업이 맞아 그냥 아예 FM이야 일할 때는 그래서 일할 때는 인정을 많이 받습니다 그 다음에 시기 질투도 많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났다 하지 않아도 공격이 많이 들어와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본인은 여자여도 남자 성향을 가지고 있고 시원시원한 애들하고 잘 어울릴 수밖에 없어 맞습니다 뭔 얘기인 줄 알지 남자분들하고는 오히려 얘기가 잘 돼 근데 또 남자분들도 너무 기집애 같은 성향을 갖고 있는 애들 있잖아 이렇게 붙인 게 잘 붙이는 애들 그런 애들하고 또 안 맞아 맞아요 끼돌이도 안 맞아 근데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는 끼돌이야 의외로 이해하셨지? 그러니까 본인은 이 운기를 조금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람이다 이해하셨지? 이 운기만 조금 정리만 조금 한다면 그래도 네가 살아가는데 하나씩 하나씩 빌고 살면서 풀어져 나가겠다 지금은 너무 아파요 여기가 어? 지금 사실은 여기서 울고 싶거든 어? 어? 울고 싶어 내가 너무 작아지는 것 같아서 어? 지금 모았던 돈도 많이 깨작이 났어 거의 없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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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존심이 세기 때문에 누구한테 손 벌리기도 굉장히 힘든 성격이야 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 자존심 하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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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열심히 사는 거 그거 하나 그거 믿고 살았어 어? 어? 굉장히 차가운 사람이었단 말이야 본인이 칼같은 사람 딱 인연도 어? 남자 관계도 딱 어? 친구도 여기서 딱 끝 응 흐지부지한 애들하고 사귀지도 않아 이해하셨지? 네 그랬던 성격인 네가 예? 지금 이렇게 힘들다고 할 때 도와주는 사람이 너무 없어 그래서 인... 인... 아니야 네 운기가 지금 꽉꽉 막혀있으니까 깨달지 못하니까 하늘에서 열어주지를 못해 이해하셨지? 조상님한테 무릎 꿇으셔야 되고 산신의 무릎 꿇으셔야 되고 용신의 무릎 운을 다 열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 사람 다 막혔다는 얘기야 이해했지? 그래서 팔다리를 꽉 묶은 것 같은 느낌 이해했지? 예? 허리를 누가 밟고 있는 느낌 이해하셨을까? 네 딱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잠도 못 편하게 잤고 밥도 못 편하게 먹고 조금만 먹어도 소화가 엉친 것 같고 소화도 안 되고 몸은 계속 불고 순화는 안 되고 걸어도 안 먹어도 안 빠지고 이해했지? 기운이 똘똘 뭉쳐버렸다 이 기운을 털어야 되는 지금 시기가 왔다 그래야지 내년 내후년이 편하고 55에 몸이 아프라는 수를 넘어갈 수 있으시다 그래 이해하셨지? 지금 해가 저거achte 얼마인데 왜 그렇게 얘기하려고